4.15 총선 국회의원 가짜 판별하기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4.15 총선 국회의원 가짜 판별하기 오늘은 인천동구의 미추홀, 미추홀갑, 경기 화성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자료는 순위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4.15 총선의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동구의 미추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융상연 위원이 남영희 후보하고 대결했습니다. 남영희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8.93%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숫자가 작습니다. 다른 지역의 숫자가 좀 작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통합당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고 탕합당 후보까지 합치게 되면 얼추한 25%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 거의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영희 후보를 향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이 수치가 좀 작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이유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빠졌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합치게 되면 20%를 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인천미추홀얼 같은 경우는 남영희 후보가 인천동구 미추홀얼구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한 34명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위 순위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으로 순위를 당락을 바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미추홀구 얼에는 동수가 11개고 투표수 수가 59개입니다. 59개 투표수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인 남영희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남영희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 혹은 0.5입니다. 0.5를 59개 곱한 거죠. 이것은 동전을 59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정도로 일어나기 불가능한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건수한 171표 차이로 융상현 후보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교차표수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수가 6291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정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171표 차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엄청나게 큰 차 5만 2784대 4만 31표 차이로 크게 격차가 난 거죠. 이걸 보면 또 더 확실해지죠. 윤석열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86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113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74표를 얻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완전히 교차 투표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1표 차니까 당연히 재검표 신청해야겠죠. 171표 차 패배 남영희 재검표 신청 4월 19일입니다. 선거가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인천동 미추홀 얼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윤상연 무소속 후보에게 171표 차로 밀려 낙순한 남영희 더불음직당 후보가 법원에 재검표를 신청했다. 4월 19일 남영희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4월 17일 법원에 투표함에 대한 정거보전 신청을 했다.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밀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일 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일 날 포기합니다. 171표 차로 낙순 남영희 재검표 표기 생각 짧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 무슨 짓 했지? 안 한 거죠. 2020년도 4월 20일 날 4월 19일 날 재검표 신청했다가 20일 날 포기합니다. 오늘 심사숙고한 끝에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제게 희망을 걸어주신 분들에게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장에 보인다는 말이 있음 저도 그 후보의 눈에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에 뒤집힌 경우는 없습니다.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후보의 삐뚤인 눈 때문입니다.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아마 당의 위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만두라고. 투표함을 까게 되면 큰일 나니까. 가장 크겠죠. 투표함 자체가 조작을 해가 엄청나게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들어있었겠죠. 인천연설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당에서 당장 호다짝 놀라가 당에서 뭡니까. 그만둬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그만둔 거죠. 저는 그때 이 사람들이 부정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170일 표차 낙수는 5월 8일 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남영희와 선거 조작 주장 민경우에 보낸 메시지. 5월 8일입니다. 민경욱 의원을 향해서 균형 강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제가 재검표를 접은 이유도 이런 마음의 평안에 비롯된 것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 부정성을 했기 때문에 재검표 하면 들통났기 때문에 남영희 후보가 포기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남영희 선거 조작 빼박 정거 제시한 민경욱의 정신상담이 필요하다. 정신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세상이. 세상이 전부가 다 가짜예요. 남영희 선거 조작 빼박 정거 제시한 민경욱 후보에게 정신상담이 필요하다. 정신상담이 필요하다. 정신상담이 필요한 것은 민경욱 의원이 아닌 거죠. 이렇게 다 은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인천 미추홀갑 진짜 국회의원 누군가 허종식과 전희경 의원이 붙었던 지역입니다. 여기도 거의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습니다. 총 조작률이 16.59%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9.30 마이너스 7.20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천 미추홀갑 구민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아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동구 미추홀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 동의 10개인데 투표교수가 54개인데 54개 모두에서 누가 이깁니까.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와 다 이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허종식 후보와 승리할 확률은 0.5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을 54개 곱하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가 나오겠죠. 수억에서 수십억 확률로 허종식 후보와 승리한 겁니다. 여기도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교차투표가 이런 발상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전의경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허종식 후보와 99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까보니까 전의경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와 136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는 172표를 얻은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순위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의경 의원도 똑똑하니까 알겠죠. 그러나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결의에서 침묵하지 않습니까. 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제가 본인은 전의경 살아온다. 전의경이 충분히 재검표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죠. 그렇지만 침묵 다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가짜들입니다. 다 비겁하고 그래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썩었어요. 엄청 썩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 수정이 될지 교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썩은지 나라가. 모든 선거가 이렇게 다 썩었습니까. 선거가 썩어도 뭐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경기 화성갑에 진짜 국회의원인가. 송옥주 의원하고 후보하고 최연근 후보가 붙었습니다. 이 결과입니다. 조장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지만 그래도 8.78, 8.43 나올 수가 없죠. 경기 화성갑에 시민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없습니다. 공정선거에는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더 큰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투표동이 14개입니다. 투표교수와 79개입니다. 79개 투표소에서 화성식 갑에 속하는 9개에서 모두 다 민주당의 송옥주 후보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확률이 승리할 확률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은 2분의 1의 79성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전 79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중앙선거관리회 발표한 자료입니다. 5만 8천 대 5만 2천으로 송옥주가 이겼다. 교차투표수를 가지고 교정을 해보니까 6만 대 5만 표로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대규모를 조작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들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오늘 30몇 번까지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다 선거들을 조작해 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이런 지금도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린 것은 2018년도의 서울시장선거 종로구 사례 그다음에 2018년도 서울시 교육감의 종로구 사례 그리고 또 대구중구 사례를 통해 2018년 대구시장선거 그 다음에 4.15 총선에 인천동구 미추홀을 미추홀갑 경기 화성갑 왜 시간이 지난 그런 사건을 다루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궁금함을 가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의 대선까지 5년간 모두 큰 규모의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그 사전투표 조작은 거의 똑같은 조작 공식 조작 프로그램 그리고 조작 방정식을 사용해서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인천연수월 사례만 보면 5년 동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종로구 사례만 보게 되면 모두 다 조작된 그런 선거들은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로구 사례 두 건 대구의 중구 사례를 보셨지만 이것이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쪼록 남은 선거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런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대로 하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여전히 선관위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민주당 치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소개해드렸던 2018년도에 서울시장의 종로구 사례하고 2018년도에 서울시 교육감 사례는 아마 최초로 분석할 겁니다. 한 내용일 겁니다. 최초로 정말 제야 고수님께서 크게 생업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소위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을 찾아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자행됐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